안녕하세요 세븐틴 쥬니입니다 이번에 사이코 발매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싱글 림보까지 9개월 지나가니까 네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이코 나는 노래는 사실 그냥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람마다 가짜에 독특한 명 있으니까 독특한 명 수칙하고 그리고 자기의 독특함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 작업할 때 사실 되게 런처 때 우리 그 약간 한동안 우리 휴가가져 있을 때 제가 집에서 너무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그냥 회사가서 이제 열심히 작업했었는데 약간 정확한 제일 베스트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사이코 말고도 다 하는 노래 계속 작업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작업하는 도중에 봉주영 중간에 거의 두세 번 정도 저한테 계속 저만 왔었어요 사이코 나는 노래 컴세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한테 아 사이코 그냥 노래 쓰면 안될까 그냥 림보 이후에 사이코 쓰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일단 그 이제 봉주영 저한테 이 노래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자신감 이제 봉주영 때문에 조금만 더 높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코 나는 노래 림보랑 똑같아요 그 제가 왜냐면 좋아하는 영화랑 애니메이션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아니고 그냥 여러 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교랑 스토리 생각하면서 만드는 노래예요 사실 림보랑 비슷하죠 과연 무슨 캐릭터인지 여러분 두고 나서 맞춰주세요 사실 사람 하나 보는 시선 다르니까 생각나는 것도 다르니까 저도 여러분 살펴보고 어떤 캐릭터 어떤 임무 생각났는지 궁금해요 사실 공민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림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우지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고 이제 봉주영이랑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림보라는 느낌 중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다른 스타일 노래도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싶고 뭐 더 베스트 노래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당분간 일단 림보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어지고 싶고 과연 이 컨셉 더 가지고 더 진행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모습이 이제 작품 통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도 된 것 같아요 안무 만들 때도 사실 림보랑 사이코 둘 다 생각보다 힘든 안무예요 저도 그렇고 연습할 때 댄서분들도 되게 고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림보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아름다운 동작과 춤선 살리는 장면 더 많으면 사이코는 림보보다 조금 더 강요틱하고 그리고 물론 중간에서 예쁜 동작과 안무도 있지만 근데 입으로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나서 좀 이상한 동작도 많이 좀 넣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상하게 해도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이코 보면서 어떤 평화에 있는지 아마 느낄 거예요 안무 포인트 중에서 이제 사이코랑 맞게 이런 약간 입꼬리 올리는 안무 있는데 제가 처음 나와..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나서 처음 안무 나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 사실 제가 이번에 좀 표정 좀 과하게 약간 그리고 표정 좀 빨리 바꾸는 거 좀 많이 연습했어요 이제 약간 정상한 표정 하다가 진지한 표정 하다가 이제 웃는 표정 하다가도 진지한 표정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거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연습할 때 헤어밴드도 입으로 쓰고 이러면 머리 생각보다 헤어 안 하는 상태여서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정확한 표정 볼 수 없으니까 헤어밴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안무 센 추천동에 이제 약간 비슷한 장르 영화랑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봤었어요 사실 제일 가까운 건 이상생화였죠 근데 이상생화 그렇게 저의 이상생화 생각보다 그렇게 약간 어.. 작품처럼 그렇게 볶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컨셉 비슷한 영화랑 애니메이션 찾아서 이제 그 임무랑 스토리 느낌 느끼면서 하는 편 좀 많죠 네 어.. 멤버들 사실 들려줄 때 되게 많은 항상 약간 저한테 많은 자신감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음.. 이번 사이코난 노래는 사실 멜로디보다 비트랑 컨셉 이런 거 더 집중했으니까 그냥 사실 노래 그냥 대충 들려줬어요 빨리 약간 뮤비랑 안무 나오고 나서 보여주고 싶어요 네 사이코난은 뮤지비디오 담고 싶은 내용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뮤지컬 같죠? 약간 과연 제가 어.. 괴자.. 인가? 아니면 어떤.. 어디에 누군가 괴자인가? 약간 이런 컨셉이 좀 담고 싶었어요 역식 내에서 조금 작은 시도이랑 아이디어 있는데 어쨌든 림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뒷노래도 이제 이제 림버 세계관에서 이어가고 싶어서 사이코도 조금 림버랑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뮤지비디오 기억나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베널모 쓰면서 이제 춤추면서 비운 상태에서 불을 나고 있는 장면도 굉장히 기어 많이 담고 그리고 그 차장에서 스포츠가 저한테 이렇게 돌면서 제가 중간에서 안무와 제스처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 남고 그리고 공중에서 샹데리아 앉으면서 공중에서 떠 있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생각보다 좀 높았어요 4m 정도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댄서들 유리바다 밑에서 춤추고 제가 유리 위에서 춤추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번 뮤지비디오 중간에 제가 아까 얘기하는 유리바다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명호는 부러 왔어요 그리고 커피차랑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도 보내 제가 최근에 꽈배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꽈배기 먹고 있는데 딱 맞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일단 명호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사실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그것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레몬한 사과 약간 머신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악세사이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누구 괴자인지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맞는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주목해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상도 스타일스팅왕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찻장 유리 유리 바다 위에서 춤출 때 그 찻장에도 사실 안에 투명망사 있는지 말는지도 굉장히 상의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찻장 할 때도 음 이제 검은색이랑 하얀색 왜냐면 사실 그 전체적인 모드 검은색이랑 하얀색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어 튀는 색깔 하나 필요하는데 과연 그 색깔 파란색을 쓰는지 초록색을 쓰는지 빨간색을 쓰는지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이런 거 가장 좋아하는 장면 뽑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네 어 사실 제가 만족하는 장면은 좀 많긴 해요 뭐 유리 바다 위에도 좋고 빨간색 옷이 입을 때도 너무 좋고 마지막 빈이 쓰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 그러면 제가 마지막 촬영 장면 뽑을게요 이제 그 빨간색 옷이 입고 이제 샹데리 위에 달려있는 그 장면 뽑겠습니다 왜냐면 어 어 그렇게 큰 장대로 위에서 앉아있는 거는 어 처음이라서 뽑겠습니다 어 캐러드 그냥 다른 생각 그냥 다 버리고 이제 림보 가사처럼 Welcome to my Lost World 이제 저의 Lost World 왔으니까 그냥 저의 세상에서 즐겨주세요 어 사실 제 장면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다양한 모습 여러분한테 어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제 세븐틴의 준도 그렇고 이제 무대 위에 있는 준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할 때의 준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제로의 줄랑 너무 다르 다르면 다르게 느꼈으면 놀라지 말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컨셉이니까 제가 항상 작품할 때 작품 컨셉에 맞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놀아주지 마시고 저의 분모에서 변하지 않는 이가 네 그거 다 연기예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패러분들 제가 봤을 때 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 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이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한테도 사이코 좀 자랑해 주세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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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